허허 나 고동왕 내가 우리 딸들을 잘 먹히었구나 너희들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바보 온달이 너희들을 시집고 있도록 하고 언니 이제 너희들은 바보 온달을 만들어 그들을 훈련시켜 이 런닝국의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어라 건드릴 거야 진짜로 다행이다 야 왜 바람둥이라는 곳의 기준이 뭐예요 고수야 도넛을 공짜로 먹었다가 이런 얘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하게 됐으니까 마음속에 딱 한 분만 누구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민정씨가 사실 신부를 사랑합니까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 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민술교육전문 CN시민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 전문기업 매직스 폴딩 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